1. 공포의 생존 게임 1. 공포의 생존 게임 1. 공포의 생존 게임 내가 이게 지난주에 왕을 못했지만 뭔가 시스템이 지난주에 잘못됐어. 왜? 뭐가? 내가 잘하는 거를 그 투머니에다 냅둬어야 되는데 내가 잘 못하는 거를 냅둬서 이게 이탈이 났다고. 자 최종 점수는? 야 다크 받았는데 사방이 뭐니? 왜 이렇게 올려? 야 사방이 뭐니? 넌 내가 너 죽을 줄 알았다 너. 아니 나는 왕이 되면 나는 진짜로 이 백성들을 백성들을 진짜 안보를 책임지고 안보? 안보를 책임져? 그럼 어떻게 가둬놓겠다고? 위험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일단 프로그램 다 접고 딴 거. 위험할 때는 있어야 돼. 백성들 이름은 생계는. 생계? 생계 챙겨줘야지 당연히. 오 진짜? 복지를 위해서. 세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세금? 너희들 출원료의 97%는 이미 세금을 던치고 있어. 내가 왕이 있을 때 쓰려고. 아 이거 공장이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보여요. 태우쿠다 더 단일하고 더 치열한 공포의 생존 게임을 위해 모이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로봇티야 뭐야? 지난주보다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많이 피곤해 보여요. 너무 더 푼 거 아니야? 드디어 시작된 죽음의 서바이브. 한 판반! 총 3라운드! 단 한 판의 승부로 라이벌을 차례로 제거하고 첫 번째 생전 배결 댄스 센트럭! 국내외 2부행 대회 35회 우승! 댄스 탑사 선발대회까지 초토화시킨 8골댄스의 지전 임준베! 허리의 모터 상착! 유연한 허리돌리기로! 말초신경 자극한 섹시 디바! 허이디! 축근들과 함께하는 망고간의 댄스 서바이벌! 제가 정복이 해! 고수다! 고수! 고수! 뭐야? 뭐야? 그런 게임도 있어? 뭐야? 허리에 대한 무조건 어려워! 이렇게 하면 무식한가 봐! 우와 이거 좋다! 멋있는데? 뭐야?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해! 근데 이거 멋있어! 도전이 그렇게 어려울지는 않은데? 난 이거 0점이다! 큰일 났다! 진짜 웃기겠다! 장성님 상상만 해도 웃기다! 세상 진짜 많이 좋아졌다! 진짜! 멋있다! 아 그 점수가 저기 위에 나온구나! 110만점 갔죠 지금? 110만 7천점! 오! 또 뭐야! 오! 오! 늘씬한가다! 예뻐 예뻐! 오! 뒤태! 강남 여자야! 뒤태가! 강남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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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볼 수 있어? 오! 와우! 저 얼굴 봐! 진짜 표정은 정말 쉬웠다! 정말 춤 잘 추는 사람인가 봐! 괜찮은데? 강남스타일! 오! 아 기엽다! 알고있는 안무랑 다른데! 오! 수고하겠다! 오! 오우, pimaded지 좋지 않다 송이 왜 그러지 그리지? 그니까 동부jor 틴담소요 와우 오우 와우 오우 와우 와우 강남자자네 강남자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우 진짜 반갑습니다 고소해요 고소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아 저 고소보다 너무 통한 것 같아 자리를 잘못 안 맞았다 댄스 인기도 그렇지만 정말 남성분들한테 인기도 되게 많으시겠어요 그래 인기쟁이 아 인기쟁이 오빠 왜 좋아해요 아니 인기가 너무 많으시니까 나이는 어떻게 스물투사 스물투사 몸매가 아닌데? 우리 영그럽는데? 나하고 영그럽네 영그럽대 얘 봐봐 아유 그런 표현하면 어떻게 반사리잖아 대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평가해보도록 할텐데요 저희들 평가해요? 네 지금? 고수 두 분께서 평가를 해주시고 모두 네 곡의 노래 중에서 한국식을 골라서 실력을 보여주시면 되는데요 고수분들이 냉정한 평가를 해주실 겁니다 모두 즐길 준비가 되었는가? 내 안의 댄스 오늘 불산란 사상초유 게임첨 부산 사이에 목숨을 건 6탄전 승교한 댄스 본능 폭발 정체불명 코믹 댄스 열전 오우 오빠 머리 묶었네 오우 오빠 머리 묶었네 아 스테레비 먹겄다 야 무릎에 뭐 딱딱한 소리라고 다다다다 오빠 네박싸드려 지금 오빠 콩 날아갈 것 같아 어머 저게 뭐야 엄마 오 근데 점수가 많이 올라갔어요 뒤가 뭐 12만정? 뭐야 뭐야 오 근데 좋아요 막 나와 정신 날아갔다고 고음이 날아갔다고 나이크를 쓰임리만 해도 잘해야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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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무용과 참 무용과 무용과 출신 연기달기를 안 갔으면 댄서 쪽으로 그럼 무용과 출신 너네도 무용과 보여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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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려우랬어? 야 이게 벌써 틀리네. 블랙도 아니네 이게. 어떡해. 뭐야? 나 이 노래 알아. 우리 매니저의 핸드폰 벨소리. 이게 남자야? 이게 도용간데요. 나 왜 이렇게 꼰뚱뚱뚱 잘생겼어? 와 어렵다 이게. 왜요? 야 되게 어렵네. 빨리 해 따라해. 이게 발달을 좀. 그냥. 야. 뭐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어떡해. 잘한다. 마무리. itar.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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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내꺼 너무 어렵잖아. 그거 뭐야. 응. 이 사람들 arakails 잘 Stark 전화 보여주시옵소서 아 저 진짜 진짜 몸치에요 진짜 우린 뭐 방금 춤이냐? 죄송합니다 근데? 이거 어렵죠 여자팀이 더 장난 아닌 것 같아 오 잘하네 오 잘하네 잘하네 아우 춤이 점수가 잘 아니야 그래 이게 오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좀 바뀌어 바뀌었어 장동민의 반환 스타일 오 느낌이 있어 느낌이 있어 오 좀 추겠는데 오 싹 오 얼굴 저렇게 해야돼? 표정 저렇게 해야돼 오빠 표정 똑같이 와 내가 맞네 너무 혼미 흐흐흣 짜장 tier 야! 나 오신게 하라고! 오빠 일어나! 어 근데 점수가 엄청 높아졌네? 어 근데 점수가 엄청 높아졌네? 뭘 따라해주더라고? 그래 나왔나 나왔나 우리가 점수가 돼 어? 어? 완벽해! 완벽해! 아하하하 완벽하네 저게 점수이다 어? 어? 이제 체력 딸려 체력 딸려 체력 딸려는 못해 야! 정말 넘었어 200만 넘겠다 아까 선생님들도 200만 안 돼 하하하하 와! 이게 나야! 이게 나야! 와! 저것도 자리 바꿔 강남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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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사랑해 그만 사랑해 내가 내게 낫 저는 장동씨 이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무블라잇제? 어 아니 왜냐면 지금 뭐 강남스타일 해놓고 지금 그래요! 200만 넘었다고 너무 막 자랑을 하니까 뭔데 뭔데 뭔데? 아싸 그러면 딱 잘라서 네 어 80만 갈게 80만? 오케이 알겠어요 저하고 한 코밖에 합시다 80만 아니 나오면 130만 150만만 이렇게 나오면 야 150만 나오면 정말 대단한 거다 안 나오면은 진짜 한 40만 미만이다 이거 진짜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왜 이렇게 지금 저 자세가 완벽한거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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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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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아악! 저게 말이 돼! 이게 말이 됐니까! 아아 이게 말이 돼요? 아 이게 뭐야! 와아악! 용서! 야! 야! 나 댄스 머신 장동민! 너에게 엄벌을 내리도록 하겠다! 아아! 코피나야? 내가 코피나야? 그만하지! 어! 미칠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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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눈 감아! 하나! 둘!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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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네 여러분들! 연습은 열심히 하셨나요? 네! 더 이상의 연습으로는 실력 향상보단 체력 지하가 더 우려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바로 1라운드 도전자를 선택해서 연습 없이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춤을 추면 죽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괜찮을까요? 그냥 보내드리죠! 알겠어요 할게요! 설마 한 번에 터지겠어? 그렇게 재수가 없을라 히히히히히힣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니네 아까 한 번 더 춤을 추면 죽을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헤헤헤헤 등필 동민현파 여기 터가 안 좋은 것 같애요 멘트가 급격하게 들렀어 큰일 말라고 눈에다 큰일 말라고 눈에가면 이게 만약에 터지면 그저 있으면 수제비를 먹겠지 입안에서 수제빌이 만들어서 왕이시오 왕이시오 제발 첫번째 도전자 공게임맨 종신계약 이동재 저는 사람들하고 붙는거보다 얘랑 한번 붙어 저는 사실은 만약에 내가 걸리게 된다면 무조건 장동민이다 장동민이 춤추는거 보고 점수가 정말 말도 안되게 지금 그러면 만약에 지금 시키자라 그러면 지거나 오바이트하고 오케이 장동민 오케이 결정 한판만 그 첫번째 대결 공게임맨 종신계약 이동재 체력수호진 활광대스 장동민 이번엔 진짜 밀카롱으로 썼고 이제 더이상 체면도 없습니다 하코 걸려있어 장동민 용법 써보는 것도 좋은거 같아 장동민 용법으로 그냥 장동민 용법 갑니다 장동민 용법 더이상 체력수호진 장동민이 보고있으면 안돼 보고있으면 안돼 아 잘라요 도망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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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을 Weiter 아 어떻게 몸이 막 꼬란 spark나 대형이들의 대력 안 올라 가 나 끝내라 야 너. 뭐야 나오는거 아니야? 전부 안나와? 야 뭐야 다 써. 천하니 그냥 칠거. 천하니 그냥 칠거. 아까보다 더 안나왔어. 한 50만 할게요. 아 50만이야 50만. 50만. 눈 없이 보여줘. 느낌이 있죠? 자 스톱하기. 그 어렸다는 갓기 아니야 지금. 장동훈이. 그거 보고 주는데요? 로그티댄스. 도전장을 잘못 던졌어. 어? 못풀고? 어 이거 과연 못풀고. 정수가 잘 안나왔어. 완벽해. 좋아요 완벽해. 아까워요. 이게 더 어렵네 이게. 이게 정박이 탁탁다네. 오 이게 좀 힘들구나. 오 이게 좀 힘들구나. 오 이게 좀 힘들구나. 오 이게 좀 힘들구나. 아 나왔다. 저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뭐야. 여기서부터 한참이 그냥. 야. 장통민. 아아. 비구 출신. 이제 지금 댄스 출신. 아아. 야 저렇게 추는데 진짜. 오빠 빨리 관자야 돼요 지금.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저렇게 됐었는데. 저렇게 됐었는데. 저렇게 됐었는데. 저렇게 됐었는데. 저렇게 됐었는데. 저렇게 됐었는데. 저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저렇게 됐는데. 멋진 마무리. 멋진 마무리. 멋진 마무리래. 아아. 이동진씨. 29만점. 장동민씨. 33만점으로. 이동진씨가 찍어드렸습니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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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폐위주의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놈들. 고맙하다. 진짜 아프겠다. 굉장히 따끔해요. 이러고. 선생님 저희 방송은 그렇게 아픈다. 음 zap. 그냥 따끔해요 따끔해요. 딱 따끔해. 딸손님. 이제 따끔하고 말아주십시오. 자 따끔하고 말아주세요. 아아악. 아아악. 1라운드 댄스센트럼. 이동진. 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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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라고. 잘생겨졌네 훨씬 낫네 근데 장담하는데 우리 진짜 누구 하나 코피 터져 정말로 쌍코피 난투 복수 계속되는 극한 생전 서바이벌 핫핫만 그 두 번째 대결 손가락만 있으면 운해도 한다는 단순함의 진리 모두의 게임 카드라이더 프로게이머 정진영 운전대 잡던 솜씨로 모두의 게임까지 고속 질주 초보수의 현란한 손가락 마술이 펼쳐진 이 모두의 게임은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전 종목을 다 잘해야지 고수라고 할 수 있죠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저 문어를 건드리면 안 되죠 이게 두고지기 두고지기 같은 거군요 이 모두의 게임은 모든 게 문어예요 문어 문어를 건드리면 안 돼요 나쁜 문어 문어 아직 한 번도 안 건드렸어요 문어를 한 번도 건드리면 고수가 될 수가 없어요 고수 지금 힘들더라고요 잘하네 우와 진짜 고수네 고수네 이거는 아무리 고수여도 한 번 실수 할 수 있을 텐데 너무 어려워 봤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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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음, 나이 새? 와, 우와. 너무 빨라. 왜 저렇게 못해. 진짜 빨라. 이게 색종이 같은 경우에는 무화지경이 될 때가 있어요. 무화시경이 돼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움직여줘야 되는데 나 저거 하고 집에서 잠잘 때 저거 막 위에다 그려놨어 너무 막 감사했어 이렇게 저거 할 때 너무 문어 미워 문어 버리기 싫어 문어를 한 번도 안 건드리네 진짜 진짜 잘한다 어머 진짜 잘한다 장동민씨 주게임이거든요 주종목 밀가루를 뒤집어 써도 우리가 벌리는게 안아 벌려서 지목을 하는거 보다 지난주하고 똑같이 그런거에요 코코모 코코모 저할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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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배우의 혓바다 되게 야하게 나올 수도 있다 지금 그래요? 섹시하고 날카롭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정말 바보같고 엄청난거에요 진짜 오감이야 이게 진짜 오감이야 정말 바보같은거에요 최후의 선택 최후의 선택 최후의 선택 세 Come on Jonas 확인 know 이루마 이거 undergo 경제가 돈 arguments 주고 제가 오늘 매력적이야 다시 주세여 기획 2라운드 모두의 게임! 도전자 5초힐! 초대 한판왕 이동진이 무참히 제거된 수만 두더지와 색종이를 둘러싼 바버들의 역습! 생존 확률 제로에 도전하는 생존 게임 한판만! 쫓고 쫓기는 죽음의 서바이벌! 지옥의 생존 게임은 계속된다! 한판사!